폴아웃보어 폴아웃보어 이어서 갑니다 정확히는 어제 했는데 오늘은 정비를 할까 해요 어제 스타코 쓸데없는거 찾다가 쓸데없다기보다는 스타콜 이상한 뜻으로 찾았죠 다 찾았는데 뒤져보다가 굉장히 시간을 흘러보갔는데 오늘 번외편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확히는 이제 마지막 DLC고 마지막 DLC에서 이제 총대장을 먹고 3대장에 3대장에 이제 말을 들은 다음에 4개의 구역을 점령해서 4개가 아니죠 5개죠 5개 구역을 점령해서 누크홀드 전체에 내 침을 발라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번외편으로 아 저거 안먹었어 아직도? 이번에는 번외편으로 이번에는 번외편으로 이번에는 번외편으로 아우 말을 말이 안나오냐 번외편으로 노래 편으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거의 끝에 가깝게 플레이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지금은 아 눈이 너무 지금 맛있겠다 잠을 못잤더니 어제 약간 질문이 있었는데 댓글에 저는 잠을 많이 자지 않습니다 원래 서비스업을 했었고 서비스업을 장거리로 했었고 잠을 많이 자지 않아요 잠을 못자겠습니다 시간도 좀 없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구요 정확히는 다른 질문이었는데 아마 물어보는게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잠을 많이 안잡니다 잠이 나왔죠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손을 좀 대볼까 오늘은 커먼헬스를 싹 뒤질거고 이제 내가 못가본 데도 싹 볼거구요 왜냐면 이제 디엣시험 끝나니까 정비를 좀 길게 할겁니다 딱 목적이 없죠? 저희도 한 번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를 다 깬다던가 물 본다던가 이것저것 있었는데 이번에 솔직히 노컬도 전력공급을 해야돼? 아 그래서 사슬모양이 나온거구나 커머라스로 가자 빨리 그리고 어째 두편이 어제가 그 로스트캐슬 로고 만들어라 까먹었기 때문에 로고 자체는 금방 만들어라 그냥 까먹었어요 그러던거로 너블로드가 안됐습니다 오늘 2편과 함께 올라갈 예정이구요 주말에도 새로운거 올려야되기 때문에 뭔 소리 되는건지 내가 지금 정지해버렸어 주말에 새로운거 올린다니 뭔소리야 물 내놔 물 내놔 뮤트는 어디서 났냐 얘네는? 일단은 물을 가져가서 원래 어제 방종을 하고 원래는 어제 어제 방송할땐 전혀 정비할 생각은 없던데 방종을 하고 해야되니까 한번 정비를 하면서 싹 이제 청소를 해놔야지 게임이 좀 깔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레벨링도 좀 해서 70도 좀 찍고 싶구요 자 듣기로 천천히 플레이하면 70레벨 쯤에서 이제 엔딩을 본다고 그래서 나는 엄청 느리적거리는 플레이 했잖아요 폭도 쓸데없는거 많이 찍고 쓸데없 정비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걸로 진짜 덕치를 했는데 아 잡아야 얘들아 왜이렇게 세냐 80이네 잘 가시고 잘 가시고 깔끔하다 이말이야 여왕님이다 여왕님 잡으러 온거거든요 저 여기 아무도 없어 뭔가 다 되게 자세하고 잘됐다 깔끔하게 연기 퐁퐁퐁하고 있어째 여왕님 여왕님과 같이 저기서 두 마리 잡고 여왕님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마중 나왔어 얘네? 여왕님을 자격하면 안 돼 여왕님을 자격하면 안 돼 진정해 여왕님을 자격하면 안 된다고 나 어디로 올라갔었는데 여기죠? 자격하면 안 돼 잡았는지 여기있으면 여왕이 보더라 신기한게 나보 여왕은 기험치 300을 주는 달달한 녀석이기 때문에 제거하겠습니다 정신 못차리죠? 이것이 폭파데미지 감동 진짜 혐의네 이씨 나도 죽을라 그러네 하여튼 처음에는 진짜 여왕 강했는데 갈수록 이제 체력이 높아지면서 거의 고정들로 들어오는 고정들인건가? 아니면 거의 고정들인건지 모르겠는데 여왕도 내 적수가 아니게 됐어 여왕의 거기 막아주고요 남았네? 거기서 들어가 있냐 됐다 252 거기 내놔 이제 엔간에선 달지도 않아 너무 세졌어 레벨업이 레벨 스케일링이 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레벨업이 너무 많이 돼서 천을 넘게 강해져버렸죠? 이것이 진심 강합니다 오늘은 사냥도 열심히 하고 경험씨도 절 빨아먹고 이렇게 많네요 여기에는 리버탈리아 여기에는 리버탈리아 한번 싹 돌고 아머도 다시 수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할게 없습니다 저기 오늘 정비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마지막 정비죠 폴아웃을 보내주기 전이라고 할게 저기 하신구요 기압에서 처리를 하시구요 내놈 이렇게 약하냐 쏴봐 쏴봐 어디 쓰고 있는 거야? 아 저기 내가 같이 죽인다 아이씨 야 폭발됨이 진짜 세다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센데 이거? 출혈보다 훨씬 센 거 같애 그냥 쏴도 쎄 출혈이 지금 절반인데 전문 출혈 그거에 너무 강해 기본들이 쎄서 그런가? 기본들이 쎄서 그런가? 기본들이 출혈도 쎄는데? 저 어딨는 거야? 너 거기 있었니? 이리 와 이리 오 아야야야야 껴어 음 별로 없구만 경험치는? 자 레벨 워 인지적은 3밖에 안 돼 아무것도 끄지 못해 다윙은 필요 없지 않을까? 설득은 좋은 거 같은데 은신 능력 운 치명체 괴리밖에 안 되는 거야 뭐야 운밟을 수 있는 무게와 모든 것들 피해량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로 가죠 힘으로 가죠 힘 쎄야지 이걸 찍기 시작하면 새로운 곳들이 다 열리는데 별게 다 있네 흑 별게 다 있네 국제 군렉출제를 부딪히면 박밀이야 오늘 너무 지금 약간 능친데 원래 이러면 사실 일부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 다른 게임을 좀 하거든요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요즘 아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병원에 갔다가 약을 바꾸고 약이 좀 커졌기 때문에 약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약을 딱 먹고 방송에 들어가면 알트다니에서 좀 그렇거든요 알트다니보다는 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걸 하면서 풀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키자마자 폴아웃이기 때문에 야가 이제 굉장히 느릴 거야 템포가 굉장히 느릴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간 풀리더라도 오늘 시작 스타트 지점은 굉장히 천천히 할 것이기 때문에 아 이 총 너무 좋다 총알도 더럽게 많아 어디? 어디? 이것이 빠르다 빠르 강하죠? 뭐 온천지마다 다 있냐? 얼룩이구나 얼룩이 뭐 사람처럼 생겼어? 나 너무 반동 심하다 진짜 나 너무 반동 심하다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장전을 그따위로 하는 거죠? 장전을 그따위로 하는 거죠? 아 왜 이렇게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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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쏘 어떻게 쏘길래 저렇게 나오냐? 아 제트 백 들고 처음 오는 것 같다 뒤에도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 뭔가 아닌가? 거기 계세요? 너니? 너 범인이니? 체력 회복 좀 봐라? 어쩌 뭐야 뭐야 뭐해 그렇지 다음은 고객님 싸게 때려주.. 때립니다? 흐흫 아 아 야 AP 왜 이렇게 없어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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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로 봐 드리겠습니다 탄약 많이 했고요 아 길바닥에 나오는 것보다 결국 덜 주네 진짜 하드코어하게 나왔던 덴데 메인캐스트 거의 끝바지에 나왔던 원전인데 나름 하드코어한 덴데 말이야 나름 하드코어한 덴데 말이야 나 이제 더이상 원하는게 없어 볼트나 갈까? 볼트나 갈까? 어? 야 거의 꺼져 왜 이렇게 좋냐 너무 좋은거 아냐? 툴퍼레미지 너무 좋아 무상성이야 거의 무상성에 관통도 너무 심하고 출력보다 좋은거 같애 이재 쏘는 느낌이 달라 체감차인가? 아니면 팡팡 터져서? 근데 출력보다 센거 같아 나는 출력 데미지 절반인데도 어디서 뭐 있는거니? 뒤에 있니? 미쳐버리겠구만 야 왜 그리로 들어가? 핵전지 79개 야 미쳐네 계속 입고 다녀오는데 점점 뭐 늘어 교통좀 할까? 또 약간 고통을 줬던 던전이 있나? 일단 베이모스 먼저 여기였나? 아 여기였던거 같애 여기에서 그리고 약간 이제 바깥에 청소 좀 해야될거 같은데 누카 월드? 바로 제대로 할려면 저기 저기 저 베이모스 자식 저거 이게 내 상대가 아니란 말씀? 발강 베이모스? 발강도 아니야? 지랄 발강 아 튕겼어 그냥 아예 아 나 처음봐 아 이렇게 튕겨? 아 이거 잠깐 너무 깔끔하게 튕겼는데? 아 잠깐만요 잘 안 튕기거든 이 게임은? 폴아웃보는? 스카이름은 다르게? 스카이름은 이정도 하면 많이 튕깁니다 근데 폴아웃보는 잘 안 튕기던데 그래서 폴아웃보가 좀 좋아 잘 안 튕겨서 아니 스카이름 200화 하면은 튕기거든요 엄청 튕기던데 200까지 안 가도 100.. 150화 넘어가도 엄청 튕기죠 근데 심지어 스카이름은 모드 패치로 안 튕기는 패치를 한건데 폴아웃은 이게 바닐라인데도 달달하죠? 자 왜 나 폴아웃 모드도 깔아서 하게 될 것 같네요 일단은 DLC까지 다 플리어를 하고 볼 거 다 보고 폴아웃모드는 한번도 깔아본 적 없어 조금 불안하긴 하다 폴아웃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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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스물쏘게 달려간단 말이야 그렇지 어 180이 많이 줬어 야 베인보스 만났는데 정말 레어하다 왜 던지세요 발강 베이모스 좀 봐둘 걸 그랬나?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데스클로 거기 두개 데스클로보다 세다고 시위하는 거냐? 방사능이 되게 안올랐다 아 지금 개뜬금 없네 뭐야 이 여태까지 자는 척한 거야 그럼 베이모스 땜에? 죽을까봐? 와 어썸하네 내가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렸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못 올라가는 곳이 있는 건가? 제투팩만 있으면 다 그냥 다 갈 수 있는 건가 그냥 아예 싹 너무 무적이야 제트팩이 아까 DLC도 막 이 상태까지 가버렸고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제트팩 솔직히 제한이 좀 많아서 못 쓸 줄 알았는데 너무 유용해 개호바야 왜 여기 항상 밤이냐 왜 여기 항상 밤이냐 이제 뭐 없잖아 어디야? 어 여기 안갔대네 나 일로 한번 가보죠 한번도 안갔답니다 페어해서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농장이 찍혀있어 포인트가 창 정적지 정비도 한번 해줘야되나? 정적지를 하도 손을 안 댔네 게임 끝낼 생각으로 계속 손을 안 댔는데 여기 근처를 좀 둘러보면서 아니겠습니다 여기 근처를 좀 둘러보면서 아니겠습니다 여기 안찍는 데가 정말 많네요 저쪽으로 자 121? 개꿀 괜찮냐? 나 절로 간다 니가 막고 있으면은 감옥 없다고 생각하겠어 나 이제 총 쏘면 된다 이 말이야 나 이제 총 쏘면 된다 이 말이야 와 이거 센 총인데도 이 정도야? 중이가 세긴 하군요 좋아 경치 들어오는 것 좀 보소 왜 자꾸 중이가 이렇게 많아 드래곤 팀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이어구나 뭔가 이거 거대한 벌렌저를 개놀랐네 아 나 저 진짜 평생 생각 안 나다가 자다가 자다 깼거든요 어 저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계속 쩍잠 자고 막 약간 이제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와서 막 잘랑 말랑하면 졸다 깨는 그 느낌 알죠? 끔찍한 그건데 그건데 딱 이제 국등이 생긴 갑자기 나더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져 잠이 안 오면은 잠을 잘 자야죠 사람이 여기 찍었어 이런 길이 있었구나 얘네는 다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를 개 위험하게 나중 나중에 이제 베스트다 게임에서는 포라우 파이브 쯤에서 이런 거 가다가 막 다 사무장이 돼서 막 떨어지고 그러겠지? 막 튕기겠지 이제 참 뻔하지 뭐 왜 자꾸 던지냐고 그거를 이거냐? 아 야 왜 이렇게 흔들려 아우씨 야 야 오 제법 도망큼 간다 어쭈 나를 상대로 저기까지 가? 아 야 왜 여기 나 숨 참느라고 일단 같은 곳으로 가냐 기분 나쁘게 좀 참지 말자 좋아 아니 못다 뭐 대다 건너 중이야 이씨 건너 지휘관 일단 절로 가자 뭐 이름대로 그렇지 다음 도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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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 벽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지? 도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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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여기도 저기 있네 도망침 여기다가 이게 아유 저기는 거 어이씨 아 이게 이 에이다구나 여기는 저걸 막겠네 자꾸 도망가서 안되겠네 어떻게 어디까지 도망가고 도망침 헉 데윗님 정도 되면 역시 미사일 정도 쏜다 이 말인가 데윗님 피지컬이 좋구만요 위험한데 데윗님 미사일 더 주세요 미사일 쏘면 미사일 파밍이 된다는 전설이 없군요 왜 이렇게.. 뭐 죽어주면 안될까 친구야? 그렇게 순서라네 진짜 이 씨 수리하는데 있네 이런데가 있었구만 머피 아주머니의 예언? 머피 아주머니 여기도 예언을 뿌렸어? 아주머니라 그러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저게 막힌 게 좀 많다 지휘관 지휘관이 더 많이 주네? 쟤 약한데? 어딨어? 보이지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있나 야 어딨어? 여기 들어가 보자 아까 걔 같은데 아까 에이더가 못 잡았나 보구나 센 척은 다 하더만 아니네 잡았네 여기 정상적인 사냥도 좀 해줘야지 올라갈라 그랬는데 막혀있는 것 봐 아아! 왜 자꾸 튕기세요? 진짜 튕겨버리네? 어 갑자기 이제 불안한데? 모드도 깔아서 할라 그랬는데 너무 안 튕기고 그래서 이거 포라운 놓아주게 생겼는걸? 아 근데 되게 빠르다 어떤 의미 스칼림보다 빨라 스칼림 로고 나오는 그 두둥 할 때 좀 느린데 참 신기하다 용량은 거의 10배 차이 나는데 거진 그렇지 않나? 모드 많이 깔아 야 나 빠른 저장 했어 진짜 했는데 나? 계속 했는데 빠른 저장? 왜 이렇게 돼? 아이 나 겸치 많이 먹었는데 진짜 많이 먹었는데 겸치 아아 2000원 먹은 것 같은데 아이 너무하네 게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개못댔어 음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아이템적으로 이제 뭐 아 근데 여기를 다 돌아 잡는다는 게 진짜 헬이구나 엄청 많았는데 나 진짜 됐지? 분명 저장했는데 나 중간에? 계속 눌렀는데 나? 누가 돼요? 내게 막을 시간 따윈 없단다 죽일 시간만 있지 한눈만 본다 바로 옆에 누군가 지나가도 한눈만 본다 이것이 파워하머의 전투지 일단 지상을 제압을 해야 공중을 제압하는 법 개위 있던 데다 개위 이 새끼 개위가 원래 나한테 밀려서 일로 온 건가? 잘했어 아 여기냐? 오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자연스럽게 첨가해버렸잖아 저기구나 고지대는 원치 않는다 여기서 싹 깔 거밖에 올라간다 뭐야 방금 방금 불꽃 뭐야 초코템이 못 올라갔어 뭐야 아 여기 많구나 아 이것도 다 잡으라는 신에 계시구만? 어 더럽게 됐어 얘 진짜 미친 것 같애 아이씨 맨손 댐 아이들 북이 3개 들고 있었는데 다 벗겨짐 잡았니? 이제 여기 없니? 일단 됐죠 어우 내가 확인해야겠어 개불하네 아 내려왔구나 대위야 타자 없는 서비스 좋아 진작 이렇게 할거야 직속탄이 위험하다 와 재미좀 봐 와 겨울차 안 들어왔어 미친 저 지휘가이라 그런지 머리를 좀 쓰는구만 아무도 있고 있고 거너 아머인가 봐 저거는 레이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입은 꼬라지가 그쵸? 본래 저렇게 입는게 정상이네 가자는 뭐랑 싸우니? 전설적인 거너는 일반 거너가 전설한건가보다 되게 약하다 결혼치 많이 줬는데 결혼치 많이 줬는데 어우 예쓰 어째 어째 고기가 점점 늘고 있어 저건 고기가 아니었지만 해복량 어썸에 게임 끝까지 가도 그걸 고기를 다 먹는구나 흠 뭐랑 싸우는 거냐 이 단은? 내가 안 가주면은 죽을 거 같아 쟤는 슬슬 이렇게 이렇게 세이브 열심히 하는데 반사적으로 누르는데 말이야 나를 강 탈출시켜 괜찮니? 먹어 어딨어 어딨어 아니 지방 깠잖아 여기서 쏘는 거야? 어딘데? 보여야지 뭘 중인님 너무 나내셨습니다 좋지 많이 먹었다 진짜 여기는 진짜 죽이는 죽이는 족족 개이득이다 아주 니가 잡지마 나도 경험치 먹어야돼 저쪽 뭐냐? 저쪽 뭐냐? 저쪽이 저렇게 생겼어? 너놈이야 깜찍한 녀석 길을 찾아주잖아 야 내가 건어 지휘관을 죽였는데 이 위층인가? 그럴 수가 없네 이쪽 길이 아닌가 그냥? 여깄다 자 암모 좀 보여줘 여기 T5 45구나 그렇구만 완전히 기지다 진짜 엄청 넓어 근데 저 기지를 사이로 빠르게 이동이 된다는게 개 웃긴다 진짜 야 쟤도 쌍무시어 가는거 아냐 그냥 얘 이제 훨씬 높다 아야 뭐든 저기 아래 있는 부분이냐? 하늘에서 총탄이 떨어진다 예쓰 얼마나 먹어서 던지 야 거진 50%야 그래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어 진짜 많았다 이번거 심지어 두 번 잡았어 아 별로 안 이동했네 이렇게 이동한거 같은데 여기를 한번도 안 가본거죠? 그쵸? 저쪽도 안가봤고 여기 한번 갔다가 저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어? 걔 뜬금 걔 뜬금없이 어설트론이 기어 나오네? 미닛맨이다 여기 미닛맨이 있는 곳이네 별 도움은 안될거 같지만 지나가지않았나? 하하 암호가 슬슬 고쳐야될거 같은데 좀 더 사냥하다가 미닛맨아 도와주는거 맞지? 미닛맨아 뭐랑 싸우니 너희? 얘네 아이템 다 비슷하다 들고있는게 와 진짜 많네 개아퍼 여전히 아프다 지압형 한명이구나 아 잡아 미닛맨이라면 그 정도는 잡아야지 음 그 정도는 기본 소양 아니겄어? 와 신기하다 이거 미닛맨에 나오는 출력되는거 이미지 보이시나요? 하고 이런 이미 처음봐 라우디 파워프레임 있어 니가 입냐? 아뇨? 아 반응이 없는데? 아 크래뻑이잖아 반응 늘렸어 우와 내가 처음봐 하벨 아 미친놈이 자꾸 노래 어디서 트는거야 라디오 좀 꺼봐 야 어딨어 이거 아니구나 반대쪽이었나 보구나 야 되게 잘해놓고 산다 어.. 그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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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포.. 포.. 포엠 넌 괜찮 알았어 뭐 pris然? 입새가 낱이인.. 제 해머 바이 넌 이게, 라우디 내 해머 바이.. 목에 부렸도 한 가 jet 아.. 죄송합니다. Jerusalem 별거 없는 건가? 뭐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는? 이것은 뭐야? 어어어어 그래, 암호 개조품 받은게 죄송해요 그러면, 야, 암호, 암호 기본품이 있나보다, 그러면 보자 의료에서 받는 거냐? 파워 암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 게임이 오픈홀드 게임이다 보니까 탐험 안 된 것이 남아있습니다 캐스트 위주로 깼어요. 열심히 열심히 깼죠 가져갈 게 없네? 미사일 3개 대나라 미사일 미사일만 가져가야겠다 물은 아껴뒀다가 살 게 있으니까 게이트 클로그가 되게 비싸네 좋아요 너무 고기가 많아서 무기가 나갔는데 잘됐습니다 와 완전 처음 보는데입니다 여기는 차고 맵에 이미지 뜨는 것도 처음 봐요 저는 젠이? 누가 라디오 틀을 해 너 컨셉이냐 라디오 이거? 도로 위에 싸나이 오오 과연 시간을 통해? 파워함은 무식하게 생겼는데 저런 빠른 이미지가 있단 말야? 안 올린다 오.. 또 안 간 데 있나? 여기만 안 갔나?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도 안 간 거 같죠? 제 생각에는 어.. 이쪽? 이쪽도 갈 거고 안 간 데를 싹 돌아볼까 합니다 좀 많이 갔네 의외로? 안 간 데 많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죠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끊어서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농장으로 뭐가 있는 거 같긴 한데 뭐 사실 뭐 땡기진 않네 여자한테 망치 뭐 구매하는 수 있는 거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MC 대사문이.. 괜찮지 않겠어? 아.. 아.. 눈꺼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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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갑네 눈물이 질질 나서 요즘 완전 감성적이야 눈이.. 눈물이 왜 이렇게 나냐? 사람이 참.. 여긴가? 어.. 저 공장 같은 것도 있다 좀.. 아마 내 생각에 베이모스 같은 것도 나오면 좋겠는데 왜냐면 여태까지 한 군데밖에 못 봤기 때문에 베이모스 나온 데를 여왕.. 여왕 이제 고정으로 이제 젠데데든 좀 여기저기 봤지만 베이모스는 한 군데밖에 못 봤기 때문에 베이모스님이 나와주시면은 감지석제 하겠다 뭐 레이더 있어? 여기 뭐가 있긴 하겠지 아 저 탄도 저게 타겟팅이 되네 저 탄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뭐 없냐? 이거 뭐 니가 알아 잡는 걸로 하고 와 분위기 좀 봐 여기 밝을 때 와야겠다 저기 뭐 이상한 데도 있다 앉아있을만한 데가 없어 공장 안에도 없을 것 같은데? 묘하네요? 오우 정관적으로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네 어허 문 접근 허가 휴출 접근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안 들어가겠다 요즘 까다롭네 대기하는 데 대기할 만한 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두워 아 쟤가 농장이야? 농장이 있으니까 일단은 농장에 가서 벌레 있는 것 봐 아 개 극혐이네 이거는 해방해야겠다 어 다행이야 왠지 물가 가면 또 있을 것 같은데 여왕 없네 아니 그렇게 그걸 쏘고 싶어? 어딨는데 어딨는데? 좋아 그래픽 별론데 뭔가 좀 징그럽다 벌레는 그래픽 별론도 좀 징그럽네 야 솔직히 그냥 벌레면 밟아죽이면 그만인데 지금 개만한 게 나아가지고 사람을 찢어 죽이니까 이거 안 무서울 수가 없어 이 농장 맞니? 농장의 비주얼을 좀 얻나가신 것 같은데 가능하냐? 문 열기라고? 어어어 이렇게 돼 있구나 꽤 넓.. 넓다 다섯 명이나 있네? 다 소유돼 있고 왜군요? 여섯 명이나 있어? 이렇게 구석에 사는데 이 위험한 동네 사는데 다 많이 있어야지 총 좀 쏠 줄 알아야지 이 정도에 있어도 무읍자군담보다 꿀리네 많이 의자는 하나 있을 텐데 내부에? 의자 하나도 없이 침대면 놓고 사는 거야? 의자 있네 시간 좀 빼고 가겠어 아 뭐야 시간 다 됐네 참 아 기껏 앉았더니 너무하잖아 오늘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면 시간이 금방 가 자 오프렐드 게임의 장점이자 단점이 시간 죽이기 그렇지 아 텐션 너무 낮다 뭐야 여기 뭐야 물벗은 무엇이냐 잠깐만 여기다가 정화조 설치 가능하면은 꽤 물도 꿀밟겠는데 잠깐 여기 밖에도 혹시 물 있게 되나 그러면? 야 여기가 물창고로 쓰면 되겠다 볼트팔팔 하기 전에 볼트팔팔 없는 사람 여기 물창고로 쓰면 되겠네 새로운 물창고야 다 될 거 아냐 와 개꿀이네 물론 우호관계를 맺어야겠지만 워잇들이 노예인 것 같아 쟤는 쳐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워잇들은 다 말이야 어 마이어럭이다 아 바로 옆에 정체 바로 옆에 마이어럭이 있어? 왜 이렇게 악하냐?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숨음 시간이다 뭔가 좀 특이한 걸 보고 썸네일로 쓰고 싶은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아 저기 좀 많이 헤린다 저거 떨어지면은 그냥 얄짤 없는데 저 섬에 무엇이 있는 거 저 워잇캐스트랑 관계 있을 것 같지 않나? 뭔가 끈적이도 하고 감히 굳이 아 진짜 너무 멀다 인내 인내다 인내만이 라드엑스 오는 데도 저거 아 오는 데는 뭐 이동하면 되니까 바로 이동 그래서 그 좀 느낌이 다르다 물 속에도 이런 게 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잘 만들었어 베드스타 장인정신 진짜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건물 다 특이하고 예쁜 것도 건물이 이제 복사본이 없네 내가 야명증이라 안 보인다고 해도 벽에 닿는 느낌은 뭔가 오거든요 뭔가 어딘가에 걸린 느낌 불 켜놓길 잘했어 근데 걸린 느낌은 나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거 어떡하냐 참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 야 지금 뭐야 지금 뭐 그렇게 막아놓은 건가 그냥? 다행히도 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하긴 아무것도 없어야지 여왕 같은 게 이긴 하지만 기분이 나와 싸우잖아요 스카이름이 식인 물고기는 혐의였어 이거 빠른 이동 안되게 방해만 하고 말이야 별 존재감도 없는 게 그런 건가? 물 속에 뭐 있어 뭐야 건물인가? 아 나 너무 눈 안 보인다 진짜 어디야 근데 아 거의 다 왔구나 와 약간 약간 밝아진 느낌 나죠? 하고 있나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맹증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 구성 참하구요 세상에 몇 없는 야맹증 환자의 의견 따윈 묵살해버린 건가? 과연 독한 게임이구만 아 다 돼있네? 난 여기 좀 멀어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무언가 있군요 음식한 데도 있습니다 랜디 아직 퀘스트 있나 본데? 이름 있는 시체가 있네 아 레이더랑 싸워도 죽었나봐 고기 좀 굽자 데스클로 두 개랑 여왕 다섯 개 거야되기 때문에 아 게이트클로도 하나 담겼네 와 게이트클로 이렇게 좋아? 여왕 못지않네 여왕이 너무 저렴하다 꽃등심조차도 효율이 안나와 그렇게 갈망하던 고기였는데 와... 대박이야 날 막을 고기는 없다 이제 뭐 투명한 거 지나간 거 같은데 착각이겠지? 오오야 깜짝아 아 지금 개놀랐어 진짜다 어어 개뜬금없이 나왔어 마이어룩이 이렇게 많아? 레이더랑 싸웠길래 사람이 지배하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28이나 주네? 저... 저깝게 물이 많긴 하구나 물이 많긴 하구나 들어가라오 아 걔 불안하게 끼긴 거 보소 어 등굴을 타고 올라오는 소름 다 곱등기 때문이야 곱등기 때문에 이 게임이 살짝 무서워졌어 아 걔 극혐이었어 행운이다 110%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 나 이제 110% 영원히 달성 못하는 거냐 그럼? 그런 거냐? 그런 거냐? 저것도 떠있나 혹시? 그 뭐야 이름 뭐죠? 기타 탭이 있냐? 아 여기도 있네 버블헤드 있네 버블헤드를 뺏다 넣으면은 능력치를 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아 이거 재호가 안 되는군요 능력치를 다 찍은 다음에 먹어야 되는구나 아... 됐어 그렇게까지 다 찍고 싶진 않고 뭐하러 그렇게 찍어? 110%가 적용된다는 것만 알면 되지 뭐 충분히 강하다 다 찍으려면 레벨 200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200까지 올릴 생각도 없고 원래 여건이 되면 올려보고 싶긴 한데 근데 이런 데 있는 건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기는 나왔냐? 야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본 사람도 별로 없겠는데? 나같이 이제 뻘짓하는 사람이나 보는 거지 이름이 나와서 스펙타클 섬이래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는 죽으렴 이제 싹 주변을 둘러보고 원래 섬이다 그러거든요 이제 해안가를 싹 둘러보고 내부를 둘러보는 그것이 섬의 매력이죠 왜... 왜... 외적인 부분부터 정복해 나가는 돌려깎기 창면이도 살았어? 이렇게 위험한데? 지체가 안 썩었어 저기서 갈 수가 있는 거였냐 원래는 저 통을 밟으면? 에이 설마 오바하지마 그건... 그건 아니야 하지만 가고 싶다 우리 사람의 마음 아 저기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 저기까지 한 번에 간다는 거 아니고 에이프로 여기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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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여긴 문제없고 저거 방금 이상한 짓고 있었어 저기 가능할까? 저... 저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거는 쪼컴 그런데? 저거는 에이피가 부족했어 어 이건 확실하다 에이피가 부족했어 이건 갈 수 있는덴데 이게 많은데 같긴 한데 에이피가 부족했어 너무 멀어 이거 에이피 한 두 배는 있어야 된다 에이피 세팅을 좀 했어야겠구만 개집이 있어 와 어썸 침대도 있어 라더웨이 뭐야? 이거 생존 게임 아닙니까 그 그 땜모기에서 쓰레기 잡아서 생존하는 게임 야 그런 유형인 것 같은데 배 타고 일로 왔구나 딱이비 있는 것 봐 엄청 옛날에 누군가 왔었나봐 해골도 없어 그냥 해골 있네 어 자연인이었나봐 나름 나름 폴아웃게의 자연인 바다인이야 바다인 근데 시방 여기선 못 간다 이말이야? 와 신기한거 진짜 많다 이거는 볼만 했어요 오늘 두 시간 반 이상은 땡겨야지 단가가 맞을 것 같은데 게임이 아무도 없는거지? 얼룩만 있고 뭐 여기에 뭐 정책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구경하기에는 딱 좋네 예쁘네 뭔가 자신만의 로망이나 스토리 같은걸 다 구현한 것 같아 이 게임이 베데스다의 그 로망 같은 것들을 공포영화에서 나올 법한 데 같애 약간 이제 고립되어 있는 섬인데 바다에서 괴물들이 나타나서 자 얘네들 이제 주민들 주인거지 레이더가 주인거 같긴 한데 뭐 다 그런거 아니겠어? 아 근데 바다에 산 사람은 진짜 대박인거네 그러면은 사람인줄 알았네 바다에 산 사람은 진짜 그래 아예 바다까지 나가면은 뭐 없겠다 얼룩도 다 구경하기 장미들이 도는 게 많군요 벌써 100원 나왔네요 두 명 파밍했는데 우와 잠깐만 작업장 있다고? 안쪽 음.. 음.. 비厲 엄청 넓을거같은데? 볼트 팔팔 못지않을거같다? 이걸 막 다 쓴다며 섬을? 아 걔 신박하다 이 섬이 활성화가 된다는게 더 신기해 전선의 연결을 확인해보라는데 헉, 이게 신호선가? 여기 이런 연결, 이런, 이런게 있었군요? 아 이거야? 아, 야 대박 아, 대박 와, 대박 아, 뭐야 아, 개놀래 야야야야, 여왕이냐? 아, 뭐 뭐, 개뜬공없이 나와? 덩치 생각해, 아줌마 근데 별로 안세다 얘는 더 약한거 같애 이렇게까지는 안다는데 이벤트라서 더 약하게 만들었나봐 내가 그런거 배려받을 스펙은 아닌데 말이야 아, 나 사진좀 찍어야겠다 이거, 어어 이름이 뭐라고? 월녹섬으로 정했다, 이거는 여왕도 있고 풍도 있고 월녹도 인정 근데 이거 너무하는거 아니니? 이거 좀 위험하긴 한대, 한동되네 이거 좀 여기 이거 찍자 이거 하나? 아, 꺼져 애이다 눈치없이 또 기어 나왔어? 꺼져 어 어? 아직도야? 어, 반대쪽도 있나봐 아닌데, 이건데 왜에? 저거 여기도 뭔가 있단 말이야? 모르겠는데? 저 위까지 가야되나, 혹시? 보인거 같다고? 활성화 돼있잖아 아무래도 여기서 뭔가도 있을거 같진 않고 이.. 위일거 같은데? 만약에 있다면은 여기조차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아예 안되는 덴가, 정착이? 정착지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긴 한데 내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 안되진 않겠지 저 발전기 하나만 있단 말이야? 저 발전기 하나만 있단 말이야? 거대한 멀록들의 섬 음 걸레한, 거대한 멀록들의 스펙타클 섬 반쪽 나왔구요? 숨겨진 바다이네 집 또 반쪽 나왔구요? 바다이네 집 찍으러 가야겠다, 이거 근데 없는데? 어? 아, 이렇게 이제 이용 가능 뭔 소리야? 개무섭게 개무섭게 근데 왜 도망가냐, 나? 한 놈만 깐다 두 놈 다 깐다, 이씨 얼마나 넓은거야? 와, 엄청 넓어 와, 이거 물 다 쓰면은 대박이겠는데 폭발한 구루타기 이거는 한번 모집용 설치해도 되겠어 오랜만에 작업장 좀 활성해볼까? 전기 열어라 전기 열어랑 수정 필요해 하핳 잠깐만 둘 다 나오는데 알고 있긴 한데 가기 귀찮다 뭐 사실 필요 없지 정작질면 정작질하는게 필요가 없어 이 정도면은 포르, 골드팔팔이랑 비벼지겠는데 진짜? 엄청 넓어 골드팔팔은 돌아다녀야 돼서 되게 짜증나 아, 골드팔팔 스프리 너무, 넘사벽으로 넓다, 거기는 거기는 아닌 것 같다 와, 이거 개이득이네, 이섬 미쳤네 와, 이거 대박이잖아 볼트팔팔 볼트팔팔 정도 아닌데 볼트팔팔급이라고 해야겠다 썸네일을 위해서 하핳 와아 별장도 있어 참 와, 진짜 넓다 이거 볼트팔팔 할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인간적으로 볼트팔팔 쓸 데 없이 귀찮기만 하고 재미도 없어 볼트팔팔은 있을 필요가 없는 디엣이야 이거 먹는게 개이득이야 밖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자꾸 뛰어나와 무섭게 뭐지 꺼져봐 다했잖아 wag 굿 수정 뭐... 수정이란 그런거 다 여기서 보여도 될 것 같은데 있지 않겠어? 그 정도는?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설마 그 두 개가 없겠어? 거대한 멀록의 섬 타버린 마네킹 어서 이거는 애들 놀이터로 쓰면 되겠다 야 아 위에 거 하면 아래 거 그냥 사라지는 거 혐의예요 이 아래 것도 흡수해줘야지 컬러풀한 거 보소 목재는 필요 없지 여기 뒤에 비워놨냐? 아무리 귀찮아도 속을 비워놓으면 안 되죠? 와 대박이다 여기가 진짜 대박인데? 금고 있는 것 봐 대박 금고 졸라 많음 내용물 있었어? 여기도 이제 숨겨진 거 좀 있겠는데 이거 짱이야 점심도 해가지고 이제 안 나올 거 아냐? 원룩 갔고 쟤는 안 될 거 아냐? 뭔가 듣고 싶지 않은 버벅이는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 오우 씨 개 놀랐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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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너 뚜껑이 없어졌다? 아 저거 또 부서져? 나 원룩 백마린 잡은 것 같아 저거 처음 봤어 버그겠지? 부서져 저거? 백마린 뭔가들 처음 봤어 죽기 전에 뚜껑이 다 틀뜬서 그런가? 와아 처음 봤어 와 대박 파도 파도 끝이 없어 이 게임 찾고 있는 재료의 다양성에서 좀 떨어지는구나? 이 섬을 이 섬을 나만의 것으로 삼자구요 나무는 필요 없죠? 나무 다 목재로 바꿔버려 거슬려 대에 불이라도 화재라도 났나봐 다 불타고 마네킹구 나발이 나무로 불탔어 모든 것을 다 불탔어 여기는 적도 안 올 거 아니야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누가 올 거야 원룩이 올 거야? 뭐라 그래? 방어도 필요가 없네 물도 삶이 있고 전력도 있고 여기가 물통집으로 해도 나은 것 같고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나은 것 같고 여기 개 좋다 여기 근데 문제는 이제 물을 가지려고 하는 창고까지 가는데 좀 오래 올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선 불타팔팔이 더 낫네 또 너무 거대해 의미 없이 이걸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불타팔팔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 생각하면 여기가 훨씬 이득이다 겸실도 주고 아 물론 불타팔팔만큼은 아니지만 너무 처리할 게 많아 핵물질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불타팔팔이 개이득이네 핵물질이야 뭐 열심히 모으면 다 모으니까 오래 걸리긴 해도 오래 걸리긴 해도 그렇게 많이 쓸 일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 좋게 하겠다 싶으면 이걸로 충분한 것 같다 밤라 이런거 넣어놓으니까 뭐야 바닥 요리하는데도 있고 뭐 아 근데 그거 없나? 무기력만한거 그거는 뭐 볼타팔 별도 없는데 뭐 재미있는 곳이었어 맘에 들어 한참가 이십분이나 갔어? 어 재밌는거 많네 아직 볼 때 좀 있거든요? 재미좀 보겠어 재미죠 누군가 어디갔는데 저것만 있냐 물만 있냐 애들 다 먹었나? 이걸로 1800개 정도 있다고 이제 총 살 수 있겠어 이번 여기를 볼건데 보기전에 총부터 사오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눈톱을 들였는데 너무 비싸서 안 선택을 한 총이 있거든요 이번에 가서 불신자였나? 근데 소용액은 진짜 안 나온다 이야 진짜 안 나오네 근데 솔직히 미사일만 있어도 충분히 강해서 소용액이 필요가 없어 범위도 너무 넓어서 나까지 위험하고 벌레들 멀리서 뭉쳐있다 그러면 그때 한 번은 싹 쓰러져도 될 것 같고 탄환 안 나오는거에 비해서 팩맨이 무기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나가는게 맞는거긴 한데 막 계속 가자 뭐라고 써있어도 다 배경이 일부로 보이는 잘 집어든 돈 가봐 불이 2,000개 가령 있대 이 말이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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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 15,000밖에 안 돼? 저의 난사포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족하구만 어떻게 이게 부족할 수가 있냐 게이트 고기 좋아 새로운 무기 난사포 업글도 가능하겠죠 아마 야 근데 발속도가 300이야 이거 3번 총 대신 들어갈 것 같은데 무슨 총알 쓰냐 75발이나 있네 어 별로 없는 총알 쓰네 이 속도로 어 좋은데 가자 어디였지 허물엘스 음철이 가자 한 명 장착시 이동시켜야겠어 아 로봇을 만들어서 보내자 그런 끔찍한 짓 하지 말고 로봇 한 마리만 가져다 제거해 주지 않을까 일단 암흑 먼저 별로 안 망가졌었나보다 많이 싸웠는데 많이 싸웠는데 여기도 화명할 게 있거든요 집안이 집안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야 60개 60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 뭐야 뭐야 차가운 룩과클라카통 야 체력이 뭐 체력이 저게 돼? 왜 저런 저중 체력이 나와? 너무 많다 꽃등심 줄게 들고 다녀 아 뭐야 꺼놓고 왔나 내가 실수로 아 연락을 껐나 보다 아 그래서 안 돼 있는 거구나 아.. 바본가 일주일이 됐는데 안 됐나 했더니 괜찮아 만들어두자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야 되고 아무도 내 암호를 입지 마시오 루카도 섞어야겠어 온 김에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옥수수 좀 심어야겠다 리얼 또 두개 부족 뭐하냐? 와 물 천개? 벌써 다 됐어? 물이? 찼어? 곳에? 와.. 진짜 미친 게임이다 저기는 물도 여기서 가져가게 해주지 로봇이나 만들어보자 아니 로봇이 아니라 란사포를 만들어야지 란사포가 더 중요하지 저 괜히 했어? 사토 뭐 먹을 일도 없는데 에이씨 한테 사토의 꿈을 키웠거늘 헉? 제일 좋은 거 갖고 있네 좋은 걸로 하자 모르겠다 모르겠다 음... 고배율 필요 없는데 야간토시 저배율로 할래 아니 고배율이 너무 적법 좋다 아, 잠깐만 고배율 한 번 배율 좀 보자 아 고배율 너무 배율이 높아 나 이렇게 못 써 오히려 불편해 나는 저 배율이 좋아 너 멀리까지 보니까 오히려 불편해 소음기 소음기 필요 없지 반동 감소 독보적이네? 도색으로 할래 도색 예쁘다 야 이것이 난사포 난사포 이거 3번 가자 3번에 지금 뭐 끼고 있지? 3번 총 누구야 별문 붙어있는거 아 사토 봐 사타 몽둥이랑 12월의 아이 빼자 12월의 아이 별로였어 아 근데 총알이 너무 없다 인간적으로 너무 없는데 이거는? 실력이 필요한데? 구하기 힘든 총인가? 내가 상점으로 다 구매를 해서 돈을 세워서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옷이 하나 만들어 바꿔놓을까? 나 누카 모두 생겨서 누카로 한 번 만들어봐야겠다 865로 가자 865로 가자 어느 원거리로 해 어느게 제일 머냐 뭐냐 어 우주 갤럭트론 머리장갑 머리장갑 뭐야 잠깐만 잠시만 어 그냥 된거야 이걸로? 아 머리까지 포함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M8 아 누카 마스코트 M8 탁월한 무기한도 탁월한 무기한도 필요없죠 무기한도 같은거 그거 가져가자 해골철퇴 불거림친가 아 꺼져라 로보사 방해됩니다 왼손 퀀텀 발사 이런게 있어? 이런게 있어? 퀀텀 발사 누카 장갑 누카 장갑 별로 안좋은가봐 잠깐만 쓰긴 할건데 54에 어 별로 안좋네 왼팔은 누카 마스코트 왼팔 누카 마스코트 오른손 근접 피해진다 야 근접 개귀엽네 저거 똑같지? 누카 체리 발사 싸우는건 보고싶다 누카 장갑 어느 부분에서 누카 한거냐 저기 누카랑 뭔 상관이냐 다리 우주 센트리 봇 어차피 넓어있을거잖아 우주 센트리 봇 어차피 넓어있을거잖아 멀로 올거 같으니까 이걸로 하자 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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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세네 이걸로 해도 상관없잖아 어제 뭐 들고 다닐 것도 아닌데 스페이스 됐냐? 오오오오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자네 어디 가나 정신 안 차리나? 자, 자네의 공격을 좀 보고 싶네 에이자 잠깐 다른데 가있어 양의 스펙은 얘는 호달릴 것 같은데 에이자는 어디야? 스펙타클 섬 잠깐 섬 가있어? 너가 누카 쏘는 거 보고 싶어 어디서 할지 궁금해 야다 일단은 볼트 칼칼 가서 물이랑 먼저 해소하고 물 해소하는 건 먼저 우선 너를 새로운 동료 누카봇 너를 썸누로 써야겠다 너가 마음에 든다 나는 너를 원해 벌써 나왔냐? 근데 어떡해 어 버려야지 맑은 물도 좀 마셔야지 꺼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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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갑시다 자네 파워를 시험할만한 곳으로 가겠네 거대한 목표면 잘 싸우겠지? 난사포도 테스트 해봐야되고 아 뭐 또 어둡냐? 있냐 여기? 죽었지? 와 저배율인데 이렇게 잘 보여? 아 더 저배율 없나? 야간만 돼도 솔직히 좋은데? 야간 도시만 돼도 이 정도 배율은 있어야겠지? 어디로 가야지 너의 성능을 아 그치 항상 가는 데로 가자 캐들러 밴드 역시 멀록이지 널 볼라면은 처음으로 게시하는 누카버스터기 때문에 아씨 비치자 어두워 딱 기다려 저기 가서 자고 오자 자고 온다기보다는 자고 와야지 자고 와야지 밝은 데서 너의 힘을 보겠네 와 딜 좀 봐라? 가장 중요한 탄환이 없긴 하지만 연사용으로 괜찮구만 어 저게 누카냐? 데미 센진 모르겠어 위에 한 놈이 있나본데 위에 한 놈 있나본데 요구머리님 빠른 검이야 빠른 검 무기 안 버리네? 아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에 너무 쎄도 좀 그래 볼 때마다 웃기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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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beetle 보내편은 서민이 중요하거든요 아 Xiao ㄹ ㅇ 구멍 성능은 안봐도 될 것 같다. 안봐도 뻔할 뻔짜다. 그냥 앉아있자. 다른데가서. 집으로 가면 알아서 된 데 있지 않을까? 항상 찢던 데로 가자. 핫스팟으로. 핫스팟으로. 가만히 있어라. 응? 좋은.. 좋은 이름이야. 아 가만히.. 안있어? 어쭈? 어쭈? 네긴 하는데 예쁘게. 아 빛을 못 봤네. 너 조명발을 좀 못봤는구나. 아 한심할려서. 좋아. 좋아. 너의 성능. 잘 보도록 하지. 솔직히 누카 쏘는 것보다. 저 녀석이 더 센 것 같애. 제 이름 뭐였죠? 코즈워스. 코즈워즈. 아직 못 잡았니? 여기도 못 잡았지? 에이 뭐하냐. 누군데 저기 서있냐? 쏠 수 있냐 총은?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 어디 가세요? 잠깐만 야! 저기요! 저기요! 너 말고요. 총알 내놔. 총알 내놔. 총알 내놔. 총알 내놔. 내꺼 먼저 받고. 7,500원. 저는 총알을 원합니다. 아 총알이 없네. 아 짜식 총알도 없고 말이야. 미사일 8개는 감사한다. 총알 5개나 있네. 냉동셀도 있고. 어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냉동셀이야? 냉동셀이 범인이야? 와 진짜 비싸 냉동셀. 이 정도를 봐주겠네. 내가 원하는 선원이 안 나와서 근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냐. 물을 한, 물을 한탕 더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아 누카봇은 이제 좀 꺼졌으면 좋겠네. 아냐 다시 가자. 사장 한번만 하자. 아 전투력 내가 평가하겠네. 방사능 터져나오는 것 봐라. 와 딜 좀 봐. 미친 거 아니냐? 심연왕? 뭐가 심연왕이에요? 어느 분의 심연왕이십니까? 와 소리 좀 봐. 와 저 세다 은근히? 뭔가 센가 보구나. 경험치는 내꺼? 좋은 경험치였어. 야 더 또 젠데 있다고? 아니 이거. 너무 젠이 빠른데? 당황스러운데? 어디서 사야 되려나? 저 레이저 탄환이잖아 저쪽은. 그 뭐야. 어디서 드는. 이쪽에 누카월드 마켓으로 가서 난사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난사포에 어울리는 총알을 팔지 않을지 하는 나의 작은 바램을 이뤄줄 것인지. 아 감기 들었나? 아 아 아 보내줘. 물을 그만 들고. 나 여기 좁아서 못 오니? 여기까지 와. 여기 선착할게. 네. 네. 한글로 하나 쓰면 누카 관련된 이름으로 했을텐데 영어로 되어있어서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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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발 와아 미쳤다 하지모두 미사일 10발 대박 코아나 너한테 와야겠구나 너 개 쓸 만하다 야 이걸 총알 걱정 갑자기 싹 사라졌죠 이거 그냥 난사하면 되죠 와아 이거 저 900발이 내꺼지 그냥 물만 팔면 되는데 옛날 총알 비싸다고 징징 됐었는데 이제는 딱 맞아 총알만 사도 어떻게 물값이 다 나오냐 아쉽지만 누카볼 여기서 흔한 놈이잖아 나 좀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될까 맞아 여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내가 어떻게 점령하고 있는지 누카 마스코트 되게 웃기네 지금 썸네일도 나왔고 어 레벨링만 하면 된다 올 때마다 노래 틀어놓는건 좀 아심하지 않니? 이 새끼야 쟤는 안되지? 쟤 되면 안되지 쟤는 안되고 여기 우리 애들이 없어 안 보여 여기 있네 저쪽에 있네요 참 이거 동네가 아주 아주 바깥도 이제 싹 돌거기 때문에 성란 안하고 온다 음 먼저 진지하게 에이다를 데려가겠습니다 됐어 에이다 있어야돼 이다 이다 어디까지 해주려는지 핵 핵통상 가가지고 이다 그 바꿔가지고 핵통상 한번 가볼까 모두 몇 개를 약간 버린 것 같긴 한데 네 넣어놓자 모두 넣어놓고 이다 내려가는걸로 이렇게 많았니? 무게 마.. 맞췄을만 했네 에이 물좀 가져가자 무게 좀 남는데 내놔 누가 내 욕하나봐 아 행복이 40이야 이 스펙타클 사면 스펙타클하게 로봇들로 채울까 우리 우리 어디있냐 이게 핑크색이라서 눈에 띄는데 이 모습을 못 찾으면 안 돼 잠깐만 어디있냐? 내가 보낸건 미안한데 눈에 띈는데 있자 좀 미안한건 미안한거고 아 그러고보니까 파워보도 안간짓게 됐네 파워보도 한번 가야겠다 파워보에서도 사냥 한번 때리고 와야지 할거 많아 재밌다 이거 어 어딨냐 얘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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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시시케밥을 들고 있어서 티가 날텐데 아 아 이거 큐를 누르면 되지 그러면은 보이겠구나 왜 안보여? 아군이란건가 일로 온거 맞냐? 정착민 한 명 떠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나? 야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내가 누가 이거 얼마나 왔다갔다 버렸는데 이거 자 알록달록한지 껴있으면 인정 아 근데 에이다 잃어버리면 안된대 진짜 진심으로 에이다만큼은 안돼 야 진짜 왔다갔다 오래됐는데 진짜 왔다갔다 오래됐는데 이다만큼은 안돼 왜 시방 어딨어 얘 왜 이미 한바퀴 돌았는데 야 너 쳤다가 타러 다 가겠다 야 니 목소리야? 아닌데? 여자 목소리 있었는데 방금 괜찮아 여자 목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방금? 에이다 목소리? 니 목소리야? 니 목소리네? 뭐지? 없는데? 없어요 이다만큼은 안돼 근데 걔는 강하다고 강글더서 해킹이 되는 유일한 로봇이라고 니다야 어디 숨었니 숲 넓어가지고 내가 넓어가지고 아 니가 그래 얘 거슬린데 뭐야 이거 저기도 내꺼에 포함이야? 진짜 많구나 아 라이... 라... 라이턴 왜 어 진짜 없는데 얘? 아무리 봐도 분배 3명이라고 떠있는데 찾아보자 콘솔로 동료 이동 동료 코드를 모르겠네 잠깐만요 M 뒤에 띄어쓰기 있으라 그랬는데 아 없어도 되겠지? 잘못 쓰겠지? 에이다 에이다 코드가 없다 에이다 코드 동료 코드 동료 코드 에이다 코드 에이다 코드 에이다 코드 나오질 않네 아이씨 에이다 코드 에이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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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Xx55ff11 Xx55ff11 Xx55ff12 일리 이게 아니라고? 또 뭐 잘못 쳤나? 이게 아니란 말야? 어, 잠깐만 xx 014602 0xx 어, 안되네 그냥? 롱페이지도 안되고 코드가 다른건가? 여기다 코드 잠깐만 그러면은 공세계 79305 어, 코드가 다른가 보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코드가 없네, 에이다 코드가?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여깄네 0, 1, 0, 0, FF12 좋아요 또 어딨는거야? 살짝 기대됩니다 어딘지 모를때마다 병, 병신갔나? xx가 번호인가? 어 xx가 번호가 들어가나보구나 어? 여기 어디야? 어떻게 여기있어 또 여기있냐? 뭐 걸렸대? 뭐 거기있는건 네 맘이니까 뭐라고 하진 않겠네 TCL 걸어줬으니까 올라올 수 있지? 위험한걸? 못오잖아 이제 다시 풀어주고 어, 내가 알기로 방법이 있을텐데 반대로 치면 될라나? 필름 6 동료 불러오기 불러오기 그냥 못 와 이 섬으로 참 야 이러면은 여기다 뭐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스카이림이랑 코스로 갔겠지? 와.. 스카이림은 이게 맞는데 내가 친게 이게 맞는데? 코드 지정하고 치면 돼 그냥? 아 지정돼 있네 왔니?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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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받았어 움직이자 도착할 시간 완벽해 너는 스펙타클 섬을 지키도록 스펙타클 섬에도 콜라를 전파하는 것이야 콜라의 아름다움을 알았느냐 그딴 말 한 적 없네 아아 자네가 해줄 일이 많다네 보금로 좀 해주게 싱초리힐즈 보금로 설정했으니까 쓸 수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어디였냐 저거다 저거 더럽게 멀어 더럽게 멀어 여기 너무 멀어 저기다가 그 빠른 이동 버튼 설치해 놔야 돼 개 귀찮아 됐냐 이제? 할 수 있냐? 보자 보자 수정이랑 어 다 생겼어 전기회로 빼고 그러면은 모집용 신호도 가능? 한번 해보자 모집용을 전기회로가 없어? 자 아흠 가자 전기회로가 참 중요하구만 이번에 여기 보면 되죠 한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빨리 가보자 탄도 엄청 많고 꿀릴 게 없어 이렇게 이쪽이었나? 반대구만 가자 아 개 음 너무 밟어? 난 고런거 밟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볼지 좀 고민되는데 끝에서부터 보죠 끝에서부터 한번씩 도는 걸로 아무것도 없는데 맵에는? 근데 난 배드살 믿어 무언가 있을 것이야 아이 공장 있네 신스구나 아 놀랐잖아 신스가 우리 편에 정말 다행이야 가끔 갔다 길받다가 나오면 당황스러워 아 다행이다 대걸레구나 어우 나 사막인 줄 알고 개놀랐네 나도 잊고 있었지만 이 게임엔 사막이가 있기 때문에 개 징그럽죠? 더 징그러운 이유는 가끔 나와서 더 징그러워 아이 특정 구역에 뭐 있을만한 데 있으면은 내 아우 아우 개 극현미 나갖고 그냥 싸 죽일텐데 갑자기 기어나와 어우 씨 깜짝이야 잘했다 어디 보자 여기도 다리가 있으시구만 별거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제트팩으로 모험하는 거 너무 좋다 음 내가 가는 데가 다 길이야 신의 한수야 스카이림도 이런 거 있어야 돼 얼마나 편해 마을이 있구나 공장 공장 있고 좀 건너고 마을이 있나 봅니다 공장 먼저 보죠 공장 야 너무 좋다 이 총 진짜 미쳤다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 너무 강하다 쏠수록 세지는데 계속 쏠 필요도 없어 좌우장 한번 들어가 보자 공장 잘 피한다 얘 4개 적수는 없는데? 독살자의 너클 공장 야 이 총이 진짜 총이다 이게 진짜 총이지 지금까지 총이 아니었어 딱 총이었어 야 레벨업 하겠는데 이 슬슬? 야 레벨업 하겠는데 이 슬슬? 으으음 오와 잘했다 자핳 잘 썬다 제웁이닌 마어 무섭게 이렇게 어둡냐 별거 없네 그냥 저수지네 건물 내부까지 만들어놓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 깜짝아 씨 야 근접까지도 더 강해 제일 강해 그냥 그냥 누르면은 사라져 와 미쳤다 진짜 금색이 최강의 총이야 열어주세요 왔던데지 가자 여기서 뭐하겠어 아 엄덕이 아파 어 날씨가 조금 흐려졌네 근데 체감이 그런건지 몰라 스카이린보다 체감이 더 빨리 가는거 같다 뭐야 레벨업 어우 깜짝아 왔다 쏜거니? 어우 너무 세다 이거 미사일급인데 진짜 미사일보다 더 센거 아냐 DPS? 진짜? 어 미사일 못지않네 계속 쏘면 쏘는게 있으니까 쟤 세개 야 사면발 미사일을 들고 오셨단 말야? 너무하네 야 AI한테 사면발이 심했잖아 한 큐잖아 솔직히 이거 타르베리 공장이랑 비슷하네요 타르베리에 하르베리에 언젠가 쓸 일이 오지않을까 하고 잘 쟁이놨었는데 딱 그런거 없었어 찰흫 별거 없었더라고? 데스클로다 어 죽어 데스클로가 이제와서 뭐 어쩌라고 이제와서 어쩔거야 어? 금방지게 말이야 강뚝인데 뭐 있지 않을까? 데스클로라고 뭐 잡긴 했나 보다 뮤턴트를 잡았네 여기 뮤턴트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데스클로도 있고 뭐 없는게 없냐 생태계 뭐냐 이거 여기 여왕님 나오지 않을까? 여왕은 인근 흔하게 나오니까 와 날씨가 너무 흐려 보여야지 뭐가 저 뭐야 저 우리같은거는? 감옥이야? 경찰서인가? 유치장? 아 잠깐만 어? 역시 경찰서구만? 음 이렇게 생겼군요 옛날에 미드를 많이 봐서 그런지 경찰서가 익숙해 방송하면서 미드도 안보고 그냥 보는것도 없고 그냥 방송만 하는거 같애 내 자유 그거를 취미가 그냥 방송이니까 방송이 곧 3이다 아 완전 넘네 정적지게 되는거야? 뭐하냐 쟤네 어디 싸우는거냐? 뭐랑 싸우는거야? 뭐..뭐 하는거야? 싸울게 있어? 아 레이더? 홀룸하구만 훌륭하구만 잡았느뇨 되게 잘 소린다 야 와 나 진짜 쎄다 이 총 이게 뭐야? 파워 뭐야? 파워 프레임? 나 파워 프레임 왜 산 거야? 이거 뭐야? 잠깐만 내가 입은 거랑 똑같은데? 어? MK1이야 와 MK1 세트 있어 여기에 와 개쎄 헬기도 그냥 녹여버려 와 이렇게 길바닥이 있어도 돼 MK1이? 야 아 잠깐만 그걸 왜 야야야야야야 내 거야 핵노코 뭐야 뭔지야 프레임이야 나 언제든지 살 수 있고 X1 시리즈가 중요하지 뭐 잃어버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 레벨업 언제 했어? 한 줄도 몰랐다 힘 올려! 어 무게 올라가는 거 맞냐? 암호.. 암호 무긴가 그냥? 어휴 뭐..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나는 책임상으로 마을을 지나갔다 쟤 섬세 내다 흉폭 꺼져 참나 안 되제 너무 좋은데 이 총? 너무 넘사벽으로 센데 진짜? 급이 달라 제육총 데미지야 한 발 한 발이 아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그 시기는 넘어가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너무 강해 데미지 오자다리 그리고 바다구나 방사능 바다 아 그렇네 방.. 방사능 바다네 가는 길이목이 왜 그렇게 순식간에 야 너 왜 이렇게 든든하냐 와 140짜리네? 근데? 점심 개잘 줘 개신남 바로 그냥 일로 넘어가게 되네 어어 그냥 가면 안되겠다 가고 싶지도 않다 솔직히 말해서 날씨가.. 날씨도 바뀌어버렸어 서두장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강 건너를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날 것 같네요 사실 넓은 데는 다 돌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끼고 뭐 좌우를 봤을 때 여기는 없잖아 저기는 없는 것 같아 어차피 이거 끝이기도 하고 이 강의 반대편으로 딱히 뭐 없다 이렇다 할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더 메인이었던 것 같아 뭐? 총알 진짜 멋있었다 뭐? 뭐? 총알 진짜 멋있었다 총알 진짜 멋있었다 잘했어 잘했어 이제 암허는 기본으로 나오는구만? 뭐 그래봤자 상당히 안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날 막기에는 아까 그 레이더 처음에 지역 방어 나왔을 때 그때 저 MK1 입었으면 진짜 됐을텐데 나름 많이 버티지 않았을까? 태양가는 마커가 없으니까 딱히 안 가면 되겠죠 날 보고 얌전이네 머리 맞출 필요도 없다 너무 쎄서 아 개쎄다 소음기라서 시끄럽지도 않아 안녕 야 신병이 30이나죠? 훌륭하다 옥수는 가져가겠다 옥수수수수 스읍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 love you Marcus,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his is stupid People die everyday I don't understand why Understand God, why did it have to be him, huh? Why wasn't it me? I'm the asshole of the group I'm the one had it coming, not him I'll play with you What? I miss him so much We all miss him, Marcus He was the best of all of us Thanks, guys I don't know I'm the one I'm the one Okay, thanks We can do anything else Let's move on I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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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on I will WHITE I know I found out There is no Feel inside I'm sorry I went in Okay 그만... 기어다니고 일어나줄래? 레이더가 있냐, 이렇게... 코칼탈이라서 그냥 막 숨지니까 너무 좋아 뭐, 어디길래 이게 안 떠 아직까지? 뭐해 저거는? 여기 얼룩들이 사냥당했나? 없네 그냥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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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안 되지, 있을만한데 야, 발광이 녹아? 너무 쎄다 야, 전설톰자리 녹아? 아, 너무 느려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좀 쎈 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깜짝이야 펄기에 제거해 점심 내가 먹고 뭘록에 밥이 됐구나 얼룩에 밥이 됐어 한심한 양반들 저기로 가겠다 쭉 그렇지 레벨 몇이야 지금 의외로 금방 오르네 70 찍겠는데 진짜 사냥개 잘 잡히긴 했다 경험치 잘 주는 애들도 잘 잡아서 총알은 써거나 다 써도 구역볼 또 채우면 되는데 뭐 계속 앉아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나와서 맞아 죽냐 쟤네 잠깐만 아 깜짝이야 나는 베이모스인 줄 알았네 베이모스 개 레어야 완할 수가 없어 뭐 한 군데에서만 계속 나와 쟤지도 않은게 이게 뭐야 온천치가 다 뮤턴트야 고지더러 가자 우리가 고지더러 갈 것도 다 죽었네 이걸 왜 먹고 있는 거지 얘네가 뭐가 있다고 방사능 밖에 없는데 방사능을 먹고 있는 건가 그냥 뭐야 와 저게 방사능 통이야 다? 겸 이게 다야? 서브용인가? 아 뭐 특이하긴 하다 저렇게 많은 건 처음 본다 요즘 실망인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돌아갈까? 다 본 것 같죠? 없네요 이것저것이긴 했는데 섬, 섬이 너무 신기했어 솔직히 섬은 저런 거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간건데 있어가지고 또 이미 두 시간 반을 해버렸다 음 시간도 많이 갔고 한 시간 쉬고 와서 로스터 캐슬하면 딱이겠어 없네 칠 백 그거 사야죠 구백, 구백 팔 구백, 구백 팔 아 근데 되게 금방 썼네 아 그거 좀 많이 가야 돼 겸치 30% 아 그러고 보니 거기를 안 봤구나 그래서 안 봐야 되는데 뭐야 거의 거의 안 망가졌잖아 내 그래디 개그 센스 넘치는 것 봐라 아직도 못 잡았냐? 아이 한심하다 한심 흔심합니다 누크홀드 갈 일은 많은데 파워버 갈 일은 별로 없다 파워버는 별거 없었어 누크홀드가 훨씬 커리 좋긴 하다 겸치 40% 정도 비교적 많이 올랐어 70레벨 찍고 가겠어 먼지 잡더라고 여기가 더 나은 사람은 나쁜 놈 너 그 칼 안 달아줬으면 너 못 찾았겠다 진짜로 리얼 공격하는 게kat 네 네 고맙지 내가 더 나아진 거 고맙지 그 다음엔 그 다음엔 호호호호호호호 DLC 없는 사람들 도 저기 가서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DLC가 있어서 저걸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장비 이걸 입고 있는데 이거를 저기서도 원래 디엣이 없는 사람도 먹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디엣을 안 사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나는 그냥 뭐 패키지로 사버렸으니까 뭐 어.. 그냥 있는거고 모르게 사실 디엣이 없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도 모르지 디엣이 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소이다 이 정도를 봐주겠네 총알이 더 필요해 하지만 다음에 사용하는 걸로 하고 1500발 정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뭐 음 뒷내용은 다음 시간에 뒷내용이라기보다는 스토리 진행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느카월드 탐방 게이지한테 말 걸구요 뚜껑도 찾아야되네 어떻게 찾아? 일단은 다음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아 이만 뿅 아유 저는 한 시간 뒤에 로스트캐슬로 돌아오겠습니다 뿅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다행히으로 돌아오겠습니다